박수 유네스코 성관왕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국민의힘 당도 야당으로서의 여당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께서 민주당 정권과 맞서서 법을 집행한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이라도 나와서 좀 바꿔봐라. 그래서 우리 당도 좀 바꾸고 또 정권도 교체하고 국가도 좀 정상화를 좀 시키자. 이렇게 국민들의 바람과 요청을 저도 이기지 못하고 잘 할 줄 모르는 정치에 들어섰습니다.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. 그냥 제가 민주당 정권하고 맞서서 제가 뭐 큰 거 한 것도 아닙니다.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처리하고 그런 상식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를 죽이려고 탈탈 털었습니다. 그랬더니 정치하기 전에는 핍박받는다.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또 우리 당의 선배들이 제가 또 오니까 정치에 발을 디디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또 바뀝니다.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선잡고 거기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나. 또 이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수사팀보다 더 큰 수사팀을 만들어서 저는 털어도 안 나오니 또 가족을 턴다고 1년 6개월간 이렇게 수사를 해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지금도 공작주의입니다. 또 무슨 제가 고발 사주를 시도했느냐 하다가 오늘에는 또 무슨 원전 비리를 또 제가 고발을 시켰다는 거예요. 그런데 원전 비리는 자유한국당이 감사 청구한 사안입니다.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감사원장 하던 시절에 감사위원회에서 다 친녀 인사들이 많았는지 고발을 거부하니까 수사 참고 자료라고 보내서 거기 내용이 꼼꼼하게 다 있습니다. 그거를 또 제가 자유한국당, 작년에는 미래통합당을 제가 또 사주해서 고발을 또 하게 만들었다. 이번에는 실제 앞에 거는 고발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고발이 됐으니까 정말 그 고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의힘이나 공수처나 조사를 해보면 이제 좀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여야가 따로 없이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끄떡없습니다. 2년을 털려도 이렇게 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. 다른 후보는 겁이 안 나니까 안 털었는데 이제 우리 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. 저는 26년간 검찰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돈을 피해 다닌 사람이고 제가 약점이 있으면 무도한 정권하고 이렇게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. 다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십수년, 이십년을 갔다가 지내왔는데 월급쟁이 공직생활을 한 사람한테다가 도덕검증이나 윤리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얘기 아닙니까. 뭐 무슨 제 무슨 고발 사주 가지고 무슨 대장동 사건에 비유를 해가면서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정책관의 관계다.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. 이런 사람들이 정권교체 하겠습니까. 정말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 하는 것은 두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우리 당원들을 믿고 우리 당 지지자와 또 국민들을 믿습니다.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 정권이 넘어갔겠으며 제대로 했으면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습니까. 도대체 무슨 면봉으로 또 대통령하겠다고 나와서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저는 저 개인은 얼마든지 싸워나가고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만 참 당이 한심합니다. 우리 당 정권교체 하려면 우리 당부터 바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살교체 하려면 우리 당 당뇨의 정권교체 하려는 lesbios 저는 정권교체 하려면 우리 당선을 보면 alities이fs에 대해서 된 이것은 이런 Incorporated의 정권교체 하려면 우리 당선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이 그러면 우리 당선을 이용해야 됩니다. 이렇게 당선을 이용하시면 그런것이 이겹을 이용하려는 것 boniton 그리고 그리고 어떤 관계인 것 같아서 참여하셔야 됩니다. 동의국 전부는 우리가 바람을 이용하셔야 됩니다. 여기가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